어... 이번엔 여왕검이 간다, 여왕검이 만족스럽다 어어어, 만족... 어어어, 캐릭터 개만족스러워 아, 미쳐 아, 캐릭터 만족스러워 근데 삐따님, 우리 위치가 어디였지? 응, 캐릭터 만족스러워 미들, 미들 3번이었나? 어, 캐릭터 만족스러워 어흫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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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캐릭터 만족스러워 심하게 만족스럽다 어 형 맞아요 흐흐흠 흐흠 한글로 한글로 쓸 수 있나? 이름? 한글로 쓰면 킥당해 아 그래? 나 이번에 이름 조마조마 할게 조마조마 음 기행종이라니 무슨소리에요 아 내가 조마조마 할까? 그 뭐 거기 한국사람 만난적 있어? 아니 없어 아 그럼 뭐 조마조마 해도 되겠네 어 뭐지? 그럼 뭐 모르는 사람 없을거구요 이건 뭐야 어 아 잠깐만 아 이게 극혐인가? 극혐 극혐 찾는거야 지금? 어 형 엉덩이 작은 여자 좋아 큰 여자 좋아 중간은 없어 아 그래? 어 형이 정해 빨리 그러면 기행종이니까 완전 크게 가 어 알았쓰 네 형 맘에 들게 내가 딱 어 절구통 절구통 범에 만들어서 와 흐흐흐흫 흐흫 어 절구통 간다 죽이 절구통 간다아 어 개 절구통 간다 어 개 절구통 가고 쯧 오케이 응 됐어 세이브까지 한다 내가 깔끔하게 내가 아 근데 잠깐만 머리 색깔 못 봤구나? 아 헤어컬러 아 볼 수 있어 어 헤어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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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흰색이 좋아 검정이 좋아 껌정 알았쓰 나 형 마음에 딱 뜨게 나 그냥 흰색이 좋아 피부 피부색이 검정 아냐? 아 검정은 너무 여자가 아 남자 같아 흰색으로 할게 알았지 그런거 왜 물어봤어? 크하하하 아니 딱 형 취향을 물어본거 아냐 쯧 쯧 형 형이 딱 원하는 스타일로 딱 만들려고 내가 쯧 오케이? 응 쯧 아 뭐야 아 이 캐릭터 몸매 이름을 조만문으로 만들었네 아아 미친 이름을 조만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쯧 쯧 그럼 딱딱 니가 나온거래? 아 미친 쯧 쯧 어디 태어날까요? 미들 3번인가 그쪽으로 태어나야되면 아 미들 3번 알겠습니다 음 쯧 미드랜드 어 미드랜드 음 음 음